가을에 더 심해지는 탈모 가을바람에 한올한올 날아가버리는데 저 어떡하죠? 소혜씨가 이제 1분안에 생방송 선곡을 할겁니다. 자 어떤 노래선물을 해주실까요? 자 이 음악 끝날 때까지 빨리 부르셔야되요. 아니 돌아와줘 돌아와줘? 아 탈모인데 돌아와줘? 너무 가슴 아픈 노래 아니에요? 아 그래서 안하려구요. 제자리걸음 제자리걸음 아 제자리걸음 아 안돼 안돼 어떡해 와 제자리걸음 너무 악마 아니에요? 아니 여기 서있었어요. 제자리걸음이 아 그래요? 자 위쿠문화님 탈모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고 선곡을 하겠습니다. 자 네 저 여기 딱 지금 마지막 딱 장에 약간 있네요. 뭐요? 7080님이라고 되어있는데요. 작은 불꽃 하나가 작은 불꽃 하나가 어떤 의미로 선곡하신거죠? 곧 꺼진다는 얘기인가요? 아니요. 곧 꺼진다는 얘기 아니죠? 그런게 아니요. 곧 없어진다가 아니라? 더 불을 지핀다. 더 불을 지핀다. 채팅창에 다 태운거냐고 아니죠? 아니요. 아 이게 가스펠송이래요. 그래서 종교적 그 부분 때문에 아 정말요? 일단 이 노래도 좋긴 한데 다른 노래를 골라달라고 아 네. 피디가 요청을 했습니다. 아 근데 다 이런거밖에 안 보여요. 입새가 제기한거 아니죠? 아니에요. 네. 큰일납니다. 네. 자 하나만 더 골랐어요. 여기 나오네요. 언젠가 올 것 같았던 뜻밖의 순간. 언젠가 올 것 같았던 뜻밖의 순간. 아카이브 안에 없다고 합니다. 아 그래요? 아 그럼 정말로 정말로 와 펭귄계의 사탄. 아 어떡하지? 완전 악마네요. 소의 산탄총으로 우릴 쏘는구나. 너는 악마다. 최연수 악마 등장. 아니 그런거 아니에요. 네. 자 마지막으로 빨리 골라보세요. 내가 누웠던 침대 비. 비에 네. 내가 누웠던 침대. 거기에 그 무슨 의미죠? 이제 일어나면 머리카락이 이렇게 머리카락이 하나도 묻어있지 않은 침대를 꿈꾸면서 네 그거죠. 네. 그렇죠. 네. 자. 제가 지금 수습한거 아시죠? 네. 자. 내가 누웠던 침대. 이 노래. 위쿠무나님을 위해서 네. 띄워드립니다. 에라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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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라우